생각지도 못한 제가 걸리게 되고 저랑 이러니가 뭔가 끝난 기분인 거예요 맨 처음에 그 결과 나오고 나서 멘탈 왔어요 맨 처음에 그 결과 나오고 나서 멘탈 왔어요 멘탈 왔어요 엄청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던 것 같고 엄청 미안하고 정말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치지 못해서 아예 마주치기도 무섭고 저 때문에 이제 팀 활동 빠르게 못하고도 그 당시에 같이 촬영했던 선배님들이 저 때문에 다 검사하러 가는 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네 죄송했어요 그거를 생각지도 못한 제가 걸리게 되고 저랑 이러니가 뭔가 다 끝난 기분인 거예요 건강이 심하게 나빠져가지고 춤을 더 못 추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잠시만요 어떻게 첫 질문부터 눈물이 굉장히 불안했고 은퇴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지민인 다시 한번 할게 꾸 Archive 찾기 전breast 뱁